Q. 뭐 친구들인가 봐, 진짜. 네, 친구들이에요? 멋지다. 운동하는 여자였어요, 이렇게. 한 해, 몇 해당 운동해요. 한 시간, 한 해. 와, 대단하다. 아, 되게 좋죠? 왜 나왔어요? 네. WBC요, 좋은 거 나왔네요. 저거 기정 씨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6개월 준비했어요. 와, 매관이니까. 아, 근데 운동 정식적으로 시작하기 2년 전부터. 우와. 됐어요. 2년 전부터 시작하고 점점씩 대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근육이. 힘들었겠다. 근육이 어마어마해요. 아, 쌤. 나 좋아. 하나 더. 운동하세요. 쟤가 너무 예쁘죠? 아, 선생님이에요? 네. 네.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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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렇게 모금을 할 수 있어요? 네. 오. 좋아, 보자. 그냥 천천히 앉으면서. 여기가 우리가 많이 해갖고. 잘 나와요. 맞아요. 원래 여기 말이 없었어요. 우와. 우와. 진짜 근육이 대박이다. 진짜 근육이 안 생겨요. 진짜 근육이 안 생겨요.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남자 비해서 테스타소론이 10분의 1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10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빠지지 않고 그냥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정말 일을 악불내서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랑 동갑이니까 더 친구같아 보이지만 배울 게 많은 친구가 그러네요. 예쁘고 또. 그래서 매강이랑 끝까지 함께 가려고요. 이제 유산소. 이제 유산소. 비하우죠? 바로 갑니다. 아, 지지스. 유산소. 유산소. 유산소 싫어요, 저. 계단 오르기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게 다 힘들어요. 다이어트하면 힘도 없죠? 막 더 골라먹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운동해야 되죠? 한 시간 더. 그리고 다 당 빠졌는데도 유산소를 해야 돼요? 네. 10분이나 지났어. 뭐 10분이나 해야 돼요? 나 대회 준비할 때 한 시간 정도 해요. 10분 남았네요. 네. 마지막 10분이 가장 어려워요. 한 번만에 그만둬요, 안산해서. 아, 전 저 정도 너무 토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저번에 걷다가 내려오면 다리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끝. 뭔가 이렇게 반성하게 된다, 저. 아, 근데 애랑 좀 남았네.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오우. 오우. 화려하다. 아니, 대회를 나간다는 분이 무슨 축제를 나가시는. 비키니 한 번 입고 나가고, 그리고 뭐 좀 화려한 거 입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예. 너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너무 예쁘시다. 아, 나이의 수분 젖을 전에. 입어. 편지. Nope. 한 번 불려면 입어봐요. 저도 한 번 볼래요. 나도 꿈에 빌리고 싶어, 본인이.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포즈 연습. 진짜 아름다. 자신감 있어야 되죠, 이거.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저쪽에서 보이나. 근데 없어도 그냥 무대에서 있는 척. 어디 가요? 뭐? 또, 항상 바빠요. 멈춰서 더 striven 곳 proximity. 일단 그건 바빠요. 어하필로arning enrollaps지. перед 아, 미친. 미친. 드디어! 타이머나. 오, 지지. 오, 마이 갓. 우리 진짜 이렇게 옷을 입고 올 거예요? 뭐? 여기가 문의에다가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센시. 근데 우리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우리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너무 맑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옷을 입고 있으면 놀래게 좋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장. 빨리 빨리. 오늘 뜨겁겠다. 안 뜨거워? 예! 왜 그래? 왜 무서워? 아이고. 아니. 우리 저번에. 오, 나이스. 짐. 다리 안 뜨거워. 아, 뜨거워요. 원수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다른 사람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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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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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금이에요? 진짜 소금이에요. 이거 소금 아니면 거짓말인 거 아니야? 소금바? 아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땀 너무 많이 나서 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짜. 제가 지금 뭐지? 환절기 때 비염이 되게 심해... 심하고 수분 조절 때문에... 뭐지? 피염이 약 못 먹어요. 수분 조절이 중요해요. 수분 조절이 중요해요. 항상 매근 이것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컴퓨팅 전 날에 이렇게 와서... 굉장히 지칠 때잖아요. 근데 그냥 유쾌해. 대화지 돼요. 저희는 닮고. 가스에. 심장이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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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오우! 시작! 시간! 오래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딱 15분 있는 게 나아요. 15분, 5분 쉬고, 15분, 5분 쉬고 한 시간 동안 더. 한 시간 동안 있을 때. 오케이. 5분. 오케이, 5분. 뭐 생각해, 소피아? 뜨거워요. 근데 좋아요. 아주 편안해요. 15분 시작! 또 들어가! 한 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제가. 15분 있다가 5분 쉬고, 15분, 5분, 15분, 5분. We are gonna die in here. Did you know? In Korea, there's a lot of vampires. There was a lot of vampires in their old tails. There was a bear and a tiger. And... I forget, is it the bear that talked to the tiger? Somebody told the other that they have to only eat garlic. They wanted to become human. They wanted to become human. And they said you have to eat only like garlic or like... Garlic? I don't know what the word is for... Is it chives? 부추. 부추? No. 맞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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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We're so horrible. 5, 4, 3, 2, 5. Let's go. Good. Okay, good. Okay, good. Ah, ah. Water. Water. Yeah, come to the ice. Um. I'm an avoc. Woo. Wow. How much fun is your friends today? It's just a lot of calories. Yeah, it's so good. The hot water is going to get to the sand. I eat the water. I can eat the water. I really like a candy. Okay. Ah. I'm gonna get hot and warm. That's beautiful. Oh, I'm so handsome. You're so handsome. Good, good. Good, good. 진짜 다 하더니 몸무가 좋으니까 그렇죠